마지막에 옐로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게 레이디의 릴리즈 그래서 시간 10분 남아서 릴리즈 연습 열심히 했네요 당연히 투구해 봐야죠 저도 자세 바쁜다고 했는데 오케이, 들썩들썩하네요 어색합니다 저렇게까지 슈팅을 안 하거든요 6개월 미만의 소연님 더 앉아야 돼, 더 앉아야 돼 약간의 흔들림은 있지만 안정됐죠? 6개월 안 됐는데 저 정도면 잘하죠 요건 두 영상 겹친 거예요 거의 똑같죠? 1년이 안 된 내용인데 저 정도면 잘하는 거죠? 그래서 범퍼 속도로 나가 봅니다